그때 나 원망 많이 했어요? 뭐가요? 왜 코코아 무섭다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땐 좀 그랬죠 내가 뭐 해줄까요? 좀 미안한데 뭐 이미 지난 일이고 그땐 저도 뭘 잘 모르고 덤빈 것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요? 내가 뭐 해줄까요? 난 사실 오늘도 좀 더 미안한데 뭐 선물 고마워요 나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았어요 오셨어요? 어땠어요? 음... 아... 난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어디요? 이렇게 내가 한 걸음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걸음 오고 뭐라고 하세요?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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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